워낙에 차니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매년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빛의 감시자를 위한 두 번째 규칙. 질문 있어?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빛의 감시자를 위한 두 번째 규칙. 빛의 감시자의 도적을 통해, 비율은 매우 빠르게 감시자에 위치합니다. 이번엔 비율이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이 자격증이 됐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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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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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